자정의 정우 먼저 와 있었네 일찍 끝났어? 아 그러면 일단 내 카메라를 보여줄게 일단 빼는 법 제일 중요한 거 필름을 원상 복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레버에 있는 거를 열면 화살표 방향으로 손잡이가 있어 화살표 방향 이거를 돌려주는 거야 이게 다 감기면 되게 가벼운 소리가 나 이렇게 여긴 이제 필름이 다 감겨있는 거야 열어볼까? 이렇게 필름 뚜껑이 열려 그러면 이 안에 모든 것처럼 필름이 안에 있어 필름을 이렇게 꺼내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 필름을 넣어볼까? 미안해 귀 아프지? 자 새 필름이야 새로운 필름 개봉 필름을 끼고 고정을 시켜줘 그리고 그리고 이 필름을 여기에 보이는 구멍이 있지 이 구멍에 이 구멍을 여기 보면 톱니에 맞춰줘야 돼 필름이 옆으로 한 칸씩 한 칸씩 옮겨져야 되는데 이 레벨을 당기면 이렇게 감기게 돼 그리고 한 번 더 그리고 이걸 닫아주는 거야 자 이제 필름 넣는 법을 알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레버 셔터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 좋지 그럼 내가 작동법 알려줬으니까 한 번 찍어볼래? 잠깐만 자 내가 찍어줄게 김치 짱잘 났을 것 같아 그러면 뭐 이 정도면 다 알려준 것 같으니까 내 사진들 한 번 구경해 볼래? 알았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완전 유물이야 짠 자 바다 이 사진들은 에서 이 사진들은 이 사진들은 이 사진들은 또 다른 사진들은 압 이빔 그리고 그런 사진들은 이눔 이 사진들은 대단해야